얍쇼. 얍쇼. 얍쇼 축하한다. 질뜨리 축하한다. 질뜨리 축하해. 얍 머리 끄라. 아니 아동은 어딨어요? 여기 탕수 바나랑요. 또 소주가 많아. 왜이래요? 방송에 연예인들이 많을 텐데. 게스트가 있어요? 아니 TV에서 많이 뵙던지. 내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겠습니다. 잘라냐냐냐라. 상관없습니다. 죽을 방으로. 이광수. 나 이광수예요. 지석진 씨 아웃됐으면 좋겠습니까? 잠깐만 있어. 잠깐만 있어 봐. 아 네 거야. 아 두 뿌셔. 광수야. 아 이따봐요. 으ää앗.